안녕하세요. 배우 정의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 촬영을 한 4개월 반 정도 되게 짧게 촬영을 했어요.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. 이루고 싶은 목표는 이제 또 다른 작품을 열심히 이제 찾아야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이제 미팅 오디션을 다닐 예정이고요. 또 꾸준히 일하는 모습 작품으로 이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의서였습니다.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. 감사합니다.